이종식 배우 한 번 톡토리 해 봤지? 네, 네. 한 번 좀 보여줘 봐. 좋아. 그렇지, 그렇지. 너무 난리내면 싫어. 그러네, 호물아 있네. 이분은 운동을 많이 하셨네. 호물아 있네, 호물아 있네. 자세도 좋아요. 이거 어디 헬스에서 하신 거예요? 거기로 가게. 굴러 가게. 이분은 어디서 운동하셨대요? 홈트 했어요. 어디 간 게 아니라 홈트로 저만큼 키웠다고요? 그럼요. 저분 집을 가야겠네, 그러면. 아니, 키야, 키야. 뭐라고 그러냐? 저는 근육이 있어. 근육을 늘려줘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끌어가야죠. 그렇지. 아, 몸이 더 이놈어. 자세가 좋다. 좋겠다. 자세도 좋고. 근육 커튼도 잘 돼 있네. 엄청 마르시면. 아, 맞는 게 아니네. 엄청나게 많이 하네. 아, 이거 몸이 엄청 좋다. 너무 기회자 보면.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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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네, 곁거리를 많이 하네. 풍랑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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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 진짜 대회 나가야 되는 몸 아닙니까? 그렇지. 아, 몸이 거의 뭐. 강웅배가 이 정도로 좋았어? 아니, 강웅배 어머. 영광석이잖아. 아유, 다 나와 있대요. 강웅배가 없었네. 엄청 나오네, 정거근까지. 양관장님이 좀 배워야겠는데? 여기 빗살 착착착 돼 있는 거, 그 근육 만들기 진짜 어려운 거 그거 아니에요? 전거근인데, 전거근 자체가 저렇게 보일 정도면. 저거, 저거, 저거 만들기 어렵다. 굉장히 운동을 잘하는 거고. 저거 어디 가서 체육관을 하셔야 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경기를 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스윽제 느낌 보고 바로 옆에 차립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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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자.